춤샘 씨도 대단하시다고 춤을? 예, 춤을 춤을 잘 춘다고? 아니요, 아니 춤은 못 췄는데 아니요, 저희가 그래서 비디오 스타니까 팬으로서 헌정 무대 한 번 장타 소년대도 예, 진짜 예, 그걸로야 신발 갈아주었어 우와! 아, 탱탱! 아, 그럼요 걸으려는 태양이 외신 울타오른 윤화 싹차 붙여라 네 방에서 연습했을 거 아니야? 이거 얼마나 연습했습니까? 사실은 제가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방탄소년단 배웠어요 반성대사 배우러 네 배우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 그쵸, 무대를 보다보니 우리 에이들 나와야 해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네, 이렇게 하다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와, 그럼 저희가 또 이 타이밍에서 그 때 맞아, 그 타이밍이야. 저 지금이야. 그 타이밍이야. 아, 진짜 쑥스러워서. 영상 소연지 안 보낼 수가 없어요. 지금 방탄소년단이 지금 음반이 나왔단 말이에요. 지금 난리 났단 말이에요, 아시죠? 한번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. 네, 엊그저께 새 앨범 나오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저 노래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렇게요. 찶고기 느낌이 딱 온다. 아, 진짜.